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노른자를 먼저 풀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설탕 A, 소금, 물엿도 같이 넣고요. 설탕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받쳐서 대주면 좋습니다. 자, 소금, 물엿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보리색으로 나면서 거품이 오르면은 이제 물을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설탕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설탕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secondly, 설탕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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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